그렇다면 과연 역사적 백회의 목적지는 어디? 이건 또 뭔가? 백회 특집 시청자 이벤트 당신의 특별한 백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세요. 백세 강량을 좋아합니다. 이분이 정말 백세? 140803 백세 인증 목소리에 기운이 넘치고 꼿꼿이 선 자세인 기백이 엿보인다.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. 임천희 재심이에요. 축하해주세요. 백일 맞은 임천희군. 솔직하게 잘하자 우리 아들. 알았지? 아따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구만. 안녕히 계십시오. 앞으로 자기는 전 국민의 관찰 대상이다. 튼튼하게 커라. 이렇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완성을 의미하는 백. 그렇다면 과연 순환의 역사가 된 우리나라의 백년 전통이 가능할까. 관찰팀 일단 확인.